이번에 할 게임은 64.0 인데 어떤 게임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사자 보니까 뭐 슈팅 뭐 그런 쪽 같아요 자 시작을 해 볼게요 플레스 애니키 슛 온리 앳더 배드가이 배드가이 뭔데? 배드가이 세임컬러 앳더 백그라운드 레디? 아아 그러니까 배경이랑 색깔이 같은 놈만 나쁜 놈이에요? 야 야 야 이거 생각보다 힘든데?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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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4초로 버티라고? dare대 ~~~~~~~~~~~~~~~~~~~~~~~~ 따다다다다다다다 student 침대 아 색깔이 갑자기 바뀌면 어떻게 해 아 게임 소리하면 작아요? 잠시만요 게임 소리를 볼륨 믹서 아 색깔이 갑자기 바뀌면 어떡해 스티issy 아야 진짜 야 이거 어떻게 야 잠시만 야 그거 방금 어떻게 깨 아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 아니 색이 너무 두드러지지가 않아가지고 야 색이 좀 어?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색들로 구성됐으면 안되나? 너무 서로 저건 애매한데? 아악 아니 이거 좋은 녀석 죽이면 안돼 색깔 안 바뀌었어? 아니 야 배경 바뀌었잖아 그러면 나쁜놈이였다가 좋은 놈 되야되는거 아니에요? 야 이거 소린 빨라야되는데? 야 이거 소린 빨라야되는데? 손이 너무 빨라야되는데? 패턴 자체는 있는데 어디서 튀어나올지가 랜덤이에요 야 두 손으로 해야되나? 진짜? 아니 한 손으로 할 수 있을거야 아니야 한 손으로 다시 한 손으로 한 분다 아이씨 야 이거 위아래로 누르기 힘든데? 한 손으로 할까? 네 영상도 내 열려있어요 하지마!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잠깐만요 아 이분도 또 영상도 내 할거 같으니까 나 트윗 미리 들어가있자 아 체점해야지 그래 오늘도 멘붕하면서 돈 봅시다 시 이거를 틀어놓자 그래 아 진짜 야 손이 꼬인다 다시 가 괜찮아 유레기야 아이고 아이고 아 야 두개 눌렀잖아 아 야 두개 눌렀잖아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야 할 수 있어 혜윤 sentence 혜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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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보낼 사람 란드 그리츠님 밖에 없어 란드 그리츠님 감사합니다 아 아 리듬에 맞춰서 같은 색깔의 네모만 부수는 게임이요? 다른 색깔 부수면 망하고 하지마 하지마 오케이 영상 안 나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손을 뗄 수가 없어 손 떼면 죽어요 제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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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니 하 아 으 에 안 돼! 나 이거 깰 거란 말이야! 그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으세요 이제! 안 돼! 내가 바로 레이저다! 난사! 안 돼! 게임에 집중 좀 하잖아! 제발! 영상 전에 영상 안 보게 할 테니까 사운드만 틀어줄게요! 어쩔 수가 없어! 이 게임 하면서! 이거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! 안 돼! 안 돼! 총! 총! 아니야! 이거 할 수 있어! 이 게임은 놀고 있는 게임! 이 게임은 지난 1월 1일에 한 번에 이거 안 에서 2개 좀... 다음주가 되면은 지킨 가격은 10만원이 될겁니다 인간의 욕심 끝이 없고 시키는 반복 되니깐요 난 그래도 정직하게 말해줄거에요 올라가 가격 올라가 제발 야 도전과제 리드밍 마저 이스틱 떴어 40번 죽었나봐요 벌써 지키는 많은 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니에요 지키는 반복 되니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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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원 감사합니다 오케이 깼어 이 부분 넘어갔고 이 부분이 문제인데 이제 이제 여기가 문제죠 오케이 하고 자 여러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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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거 하나만 하자 이거 하나 합시다 자 제발 3분만 3분만 나 3분만 도내하지 말아주세요 나 이거 깰거야 제발 3분만 도내하지 말아줘 나 깰거야 깰거야 3분안에 깰게 내가 빡집중에서 깰게요 아니야 제발 부탁이야 이건 3분안에 깰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돼 도락토내만 가지마 자꾸 여기서 국가애를 죽이네 노래 노래 외우겠다 노래 외우겠다 오케이 접혼만 깨면 일단 제발 제발 아니야 산보다 늦게 하는데 이분들도 얼마나 악톡하게 이상한 도내들을 할 거라고 아니 할 거면 제 영상 도내를 해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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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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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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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란 딴딴딴 아 왜 자꾸 저기서 말리지 저기서 말리면 안되는데 아 2개 2개 못 눌렀어 아 손이 꼬이네 이제 멘탈이 터지니까 손이 꼬여 안돼 3분 안 끝났어 아직 아 여러분도 이제 1분 지났어요 아직이야 아직이야 지금 벌써 3분이 지났을 리가 없어 40분 지났고 오케이! 이 부분은 괜찮아. 쉬는 시간, 그리고 이제. 아, 거기서 죽은 게 피해가 크다, 지금. 메탈 피해가 너무 커, 지금. 아니야,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이번 트라이 할 수 있어. 이번 트라이 할 수 있어! 할 수 있어! 다 저리, 다 저리, 아악! 제발. 어? 뭐야? 아, 버튼 잘못 눌렀어. 안돼! 막 쏘면 국가에 맞고 죽어요. 방금처럼. 어? 아니. 왜? 아니, 여러분들. 이제 1분 30초 지났어요. 왜 그래? 아니야. 아니, 돈 안 받겠다는데. 왜 그래? 제발.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주겠다는데. 왜 굳이 나한테 지갑을 연결해. 오케이. 안돼. 오케이. 아, 제발. 이번에 깨야돼. 제발. 아, 깨. 아잇! 양올님 삼분이. 내가 다 사려고 합니다. 옛날에 지났어요. 포기하세요.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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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안 보내도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설마 보내겠어? 됐어 오케이 이 부분 오케이 아! 야씨 왜 차고 여기서 왜 차고 여기서 죽지? 지금 나도 궁극기 준비하지마! 오케이 할 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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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! 아씨 배터리 또 바뀌어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여러분들 제가 누굽니까? 난 분명 깰 수 있어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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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에 가루야 라디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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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아 제발 오케이 일단 일단 쉬는 타이밍 요 부분 좀 조심해야 되죠 오케이 쉬는 시간 제발 бар籃 아 아 아 아 키 아니 아